안녕하세요. 파이하이 기술 엔지니어 유재영 수석입니다. 오늘은 파이하이 XDR을 구성하기 위한 EDR의 핵심 기능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 세션에서 XDR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XDR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채팅방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XDR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XDR은 어떠한 연동들이 필요한가? 등등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XDR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하이에서 말하는 XDR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XDR은 EDR의 범위를 확장하고 더 많은 솔루션으로부터 디텍션의 리스폰스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같은 허에서 제시한 내용인 XDR 제품은 보안팀의 주요 사고 대용 툴인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 제품의 자연스러운 진화다 라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XDR에는 다양한 위협 벡터에 대한 센서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이하이에서는 이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던가 이메일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드 및 엔드포인트까지 다양한 연동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서드 파티까지 연동을 지원을 해서 이를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 지능적 위협 가시성과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서 파이하이 제품 사용자가 좀 더 디텍션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솔루션 연동 한몫들은 다음과 같은 필수 기능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를 보시다시피 각 솔루션들은 이 필수 기능들을 모두 지원하지 않고 여기서 파이하이 제품들도 모두 다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엔드포인트 시키리티 솔루션은 아무래도 관리에서부터 복구까지 전체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즉슨 XDR에 대한 동작은 EDR의 핵심 기능과 매우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EDR은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인베스티게이션이라던가 포렌지까지 그리고 전반적인 어텔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EDR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EDR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파이하이 EDR이 XDR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ED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R은 기존의 보안 장비들, 프리벤션 기반의 보안 장비들에서 탐지가 되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공격이라던가 또는 정상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공격질에 대해 탐지할 수 있도록 향상된 탐지화 대응 곧 이는 디텍션의 리스폰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베스티게이션이라던가 포렌지 기능까지 탑재한 제품입니다. 결국 모든 프리벤션 기능을 통해 공격자가 방어를 하거나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제 공격자들은 내부 침투에 성공을 하게 되면 침투 이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존 보안 장비들에 대한 탐지를 우회하고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내부에 침투를 하면 액세스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연결 유지에서부터 자격 증명 도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자 권한을 탈취를 해서 내부 확산, 그리고 내부 확산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중요 데이터라던가 자산들을 탈취해서 외부로 유출시키는 과정까지 1년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의 업무는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을 하고 복원을 하고 개선을 시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순서도가 있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었다는 디텍션에 대한 얼럿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픈 인텔리전스나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위협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과 관련된 행위를 찾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스캔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확인된 영향을 받는 호스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러한 공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가 저희가 계획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안 환경에서 개선을 하는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을 하게 되고요. 이후 공격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서 전체적인 우리의 보안 로드맥을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중요한 제품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파이아이 EDR 제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파이아이 EDR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제품은 탐지에서부터 보안 사고 대응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단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고 해외고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인 솔라인즈 캠페인 사건에서도 파이아이가 발표하는 당시 이미 이 솔라인즈 캠페인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공격자들에 대한 공격 기법 등을 이미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이아이에서의 단독 발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 국가 기관의 다양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아이가 이러한 공격 캠페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파악을 하고 공표를 하는 데 사용되었던 보안 사고 대응 툴이 바로 저희 파이아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공격이 수행되었던 솔라인즈 캠페인의 어택 라이크 사이클의 역할을 보면 파이아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제품은 초기 침투 및 거점 확보 단계에서부터 측면 이동까지 저희는 모든 이 단계들을 저희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제품에 탑재된 다양한 엔진과 모듈을 통해서 이를 방어를 하고 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이라던가 포렌직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제품에 탑재된 기본 엔진 외에도 모듈 형태로 추가되는 기능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 캠페인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듈들이 같이 이제 통합이 돼서 저희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제품은 그 어떤 EDR보다도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강화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듈들은 엔드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나 서버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디텍션 앤 리스폰스의 엔진이 가장 기본적인 보호와 탐지 그리고 사용자 편의 기능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스트나 서버에 있는 중요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의 능력까지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능력까지 보호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이러한 모듈들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6개의 모듈이 릴리즈가 되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아이의 엔드포인트 시키리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모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파이아이 코리아 또는 담당 파트너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러한 EDR 모듈을 개발하는데 엔드포인트만으로 충분히 디텍션의 리스폰스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장의 방향이 SDR로 나아가는 흐름에 맞춰 저희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준비를 해왔고 기능들을 맞춰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EDR에서 추구하고 있는 영역인 디텍션의 리스폰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인베스트게이션이나 포렌지까지 기존 엔진과 모듈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 혹은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사건, 사고에 대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수집과 조사 부분에 좀 더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러한 기능들과 이러한 정보들이 실제 파이아이 XDR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앞서, 앞 섹션에서 이미 영상으로 보셨겠고 실제로 저희 파이아이 XDR에서 사용을 하시면 고객분들이 접할 수 있는 콘솔 화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XD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것들을 검토를 하고 목적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디텍션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가운데 안에서 얼럿이 말하는 것과 기존 씬과 소아도 동일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XDR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얼럿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씬과 소아에서는 고급 운영자가 직접 내부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이 기종 장비에 대한 코렐레이션 룰을 직접 만들어내는 고급 사용자의 업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파이아이 XDR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고급 운영자의 역할을 덜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멀티플 알럿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얼럿들을 통해 저희가 어택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타임라인처럼 각 노드에 대한 상세한 연관 콘텐츠를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각 노드별로 수집된 선별적인 정보를 통해서 위험성이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은 좀 더 추가적인 내부 확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호스트 격리를 수행을 하고 좀 더 집중적인 사고 조사 활동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XDR이 없었으면은 이런 뭐 컨테인먼트나 아이스로레이션, 리미디에이션 같은 이러한 행위들을 각각의 장비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셨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파이아이 XDR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보안 솔루션으로 이동해서 작업하는 공수를 중앙 집중화하고 하나의 콘솔에서 제어가 가능하게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동으로 등록된 인시던트 플레이북을 통해서 심층 조사를 위한 자료가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집된 심층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 화면은 이제 HX 화면인데요. HX에서 제공하는 어디뷰어를 통해서 치매 호스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룩백 캐시라던가 룩백 캐시를 통해 저장된 휘발성 데이터라던가 악성 코드의 자동 실행 메커니즘이 저장된 데이터 정보 그리고 작업 스케줄러, 그리고 프리패치 웹 접속 이력과 다운로드 정보,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맞춰 모든 변화와 내용들에 대해서 타임라인 순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분석가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치매 호스트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풀트라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치매 사고 분석 툴인 레드라인을 통해서 좀 더 침도가 깊은 치매 사고로 조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치매 사고 조사를 진행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확인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리미데이션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치료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모듈을 사용을 하시면 기존에는 만약에 치매 호스트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호스트로 가가지고 그 PC에서 직접 작업을 했었던 일련의 가정들이 저희 HX 모듈을 통해서 원격에서 바로 그 HX 콘솔 화면에서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서 그리고 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해서 즉시 그 호스트를 치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XDR은 일련의 디텍션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빠른 탐지와 사고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좀 더 심층 깊은 조사와 포렌직을 수행을 하려면 이제 HX가 같이 포함이 HX에 대한 동작이 같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인베스티게이션과 포렌직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한 이러한 수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따로 저희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만디언트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를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국가 수준의 사이버 위업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전문 헌터 조직을 저희 보안 시스템에 즉시 적용을 해서 만디언트만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안의 보안 상태를 최고의 보안 상태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EDR과 XDR의 상관관계 및 필수 기능 그리고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데 대처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XDR을 구축을 하셨을 때 하시려고 준비를 하실 때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연동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많은 디텍션과 리스폰스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저희 파이아이는 여러 간문에 있는 네트워크, 이메일, 그리고 클라우드 엔드포인트까지 저희는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XDR을 통해서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디테이션의 리스폰스를 그 어떤 벤더보다도 잘 제공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XDR 구축을 위해서 저희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저희 파이아이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DR 구축이라던가 EDR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파이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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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